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축도공원입니다. 지금 어떤 꽃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동백꽃입니다. 아름답습니다. 또 아널로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백꽃이 마이피나누이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. 동백꽃이 마이피나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. 동백꽃이 마이피나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. 동백꽃이 마이피나누이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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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이쁘다 아따 이쁘다 아따 이쁘다 아따 이쁘다 아따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